공영 홈쇼핑이 중소 여행사 회복을 돕고 여행 산업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여행 상품을 선보입니다. 공영 홈쇼핑은 21일 오후 9시 45분 일본 오사카 여행 상품을 선보입니다. 이번 상품은 기간에 따라 54만 9천원에서 69만 9천원까지 다양한 패키지로 구성했습니다. 전 일정 노옵션 투어로 선택 관광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온천 호텔 숙박으로 온천과 시내 관광을 두루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오사카 여행 상품은 지난 11일 일본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는 것에 맞춰 계획했습니다. 아울러 공영 홈쇼핑은 23일 방송 예정인 필리핀 보라카이와 보홀 여행, 30일 때만 터키 등 다양한 해외여행 상품을 매주 선보일 예정입니다.